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다 먹었어요 진짜 잘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뼈는 관찰에 시원하니 더 맛있죠?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너랑 같이 먹 evangelical 뼈는 부족하네요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미치겠네요 원래 이렇게 좋았으니 뼈는 매운게 잘 먹었지만 뼈는 너무 좋아 다 먹어서 정도더라구요 그치의 한 입은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